아멘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지 않으세요? 무서워서 설교를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씩 웃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좀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번엔 다섯 번 웃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하하 네 이순태 권사님 그래 웃으시면 얼마나 이쁘신데 할렐루야 아멘 웃으시길 추건하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또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또 무엇인지 하루의 습관이 무엇인지 하루의 루틴이 무엇인지 근데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우선순위도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삶을 사시기 전에 가장 이른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0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벽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로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창조의 완성의 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들이 완성되는 시간이 밤이 지나고 그리고 새벽이 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은 부활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무엇을 하셨는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은 그의 삶의 뿌리 내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무의 뿌리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있는 뿌리는 계속 뻗어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뿌리는 그 땅 속은 볼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내가 은밀히 하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내 삶의 뿌리에 내려진 그런 삶의 행동이고 삶의 습관이고 삶의 루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거기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습관들 내가 하는 이 루틴들이 곧 내 삶에 이미 뿌리 내려진 그런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뿌리 내려진 것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눈 뜨자마자 아직 동특이 전 새벽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 일어나셨어요 한적한 곳 이곳은 광야 에레모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에 뿌리 내려진 삶의 습관이고 행동이고 루틴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1장 21절에 보면 가보나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고 마침 안식이 되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29절에 보면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와서 야구부와 요한과 함께 시문과 안드레의 집에 시문의 장모님 댁을 신방하시고 열병으로 누워 계셨는데 치료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32절에 보면 해가 저물습니다 날이 저물어요 모든 병자와 그 환자들이 그 저녁 시간까지 예수님 앞으로 환자들 데려오는데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사람이 많아서 날이 저물었는데 해가 졌는데 늦게까지 정말 모든 병된 사람들 모든 귀신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주무셨겠죠 그리고 여러분 35절에 바로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그 다음날 새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한세 수요일 저녁이었나요 밤에 그때 신용공 목사님이 있을 때 신용공 목사님이 진짜 운전도 잘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운전을 하셔서 서울에 가서 문상을 하고 또 밤새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그때 4시였어 새벽에 들어가면 도저히 새벽 예배를 못 나오겠더라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졸다가 이제 성도님들 오시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 저는 죽은 듯 시체와 같이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근데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십니다 일어나신 것도 대단하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산책하러 가신 거 아니고 뭐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그냥 삶의 패턴이고 습관이고 루틴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몸이 반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내 삶의 뿌리 내린 행동은 오랜 시간의 반복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토텔레스는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다 이 무슨 얘기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수성을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그건 단 한 번의 어떤 일들로 우수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습관이 그렇게 돼서 아주 우수한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행동 어쩌면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서 형성된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뿌리 내려진 그런 삶 그럼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아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받으시고 그때부터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게 삶의 행동이었고 습관이었고 루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뿌리 내려진 행동 양식 삶의 양식 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 검색창에 뿌리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려줘서 이 나무의 몸체를 지탱해주는 지지작용 그렇죠 뿌리가 뽑아지면 나무가 서있을 수가 없다고요 두 번째는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에게로 공급해주는 이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방출하는 호흡작용이 이게 이루어져야 뿌리도 건강하고 나무도 건강하게 되고 네 번째는요 그 뿌리에 그래도 남은 영양분은 저장을 해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 삶에 뿌리 내려진 행동 양식이 된다면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죠 이 기도가 뿌리가 아주 잘 내려지고 심겨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기도로 깊은 신앙 삶의 양식 행동의 양식을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기도가 정말 습관처럼 우리 삶의 행동 양식으로 뿌리 내려지게 된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뭐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날 예수님의 그 말씀 은혜 치유 기적 이 경험한 사람들이 새벽같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어떤 찾는 인정 흔들리지 않고 어 그래 나를 만난다고 한번 만나줘야지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구원과 생명의 이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찾을 때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는 기도하는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역자들이 꼭 이 사람 만나러 다니고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일이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가지고 목회는 안 하고 말씀 준비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나주니까 좋죠 밥 사주니까 좋죠 그냥 인정해 주는 것 같죠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좋아할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좋아하는 교역자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좀 진득하게 앉아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하는 목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의 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을 하면 그 다음에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가지치가 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게 기도하면 영적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찾는 평판이 좋은 인기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해야 될 내가 가야 할 이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 땅 속에 있는 이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줄기로 옮겨주고 그리고 잎으로 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듯이 우리가 기도로 이 삶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과 이 은혜를 충전받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플러그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전기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은 무한해요 넘쳐요 그런데 뭐요 기도로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돼요 기도로 플러그인 해야 되는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 이 은혜 역사들 은사들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다운로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이 전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바로 이 기도가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환우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기도로 연결된 파이프라인 기도로 플러그인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뿌리해 우리의 삶에 연결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뭐죠 기도의 작용이 호흡작용이었잖아요 그쵸 뭐요 좋지 않은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좋은 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이 호흡작용이 바로 뿌리에서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뱉어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우리의 욕심 탐심 불평 원망 낙심 절망 기도로 여러분 다 쏟아내야 된다 시시로 때때로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산소를 공급받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 그 생명을 채울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너무 막 힘들고 어지럽고 막 그러잖아요 왜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니까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욕심 탐심 내려놓고 그걸 다 쏟아내고 인간의 정의 육체의 자랑 안목의 정의 이거 다 쏟아 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움받는 거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는 게 이게 기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광량 얼마나 힘듭니까 시련이요 고난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광량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노를 내 쏟아내고 두려움을 쏟아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쏟아내고 모든 죄악 쏟아내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산소의 호흡량도 많아져요 맞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 어른이 더 많은 산소의 양을 차지하는 게 맞잖아요 많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목사님 더 기도해야 되고 교육자들 더 기도해야 되고 장롱님들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갑절로 여러분 갑절로 기도할 때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공급받고 갑절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스승 엘리아가 승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어떤 사명도 이거 여러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기도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경감하시죠 기도가 줄어들면 사역도 줄어들어요 기도가 줄어들죠 직분도 사명 맞는 거 하나님이 점점 줄여가십니다 그거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면요 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은사를 공급받으니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뭐야?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뿌리는 남으면 그걸 다 저장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를 쌓잖아요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대로 은사대로 주의 일을 감당해요 남은 거는 뭐요?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 저장된 저축된 기도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 공짜가 아닙니다 기도를 저장하시고 기도를 쌓으시고 은혜를 쌓으시고 능력을 쌓으시며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었을 때 능력 있게 정말 감당하면서 주의 은혜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능력 있게 돌파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쌓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충보해 주고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 일으켜 주고 손잡아 주고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만 시간의 법칙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만 시간의 한 분야에서 정말 놀라운 돌파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도의 1만 시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기도를 쌓고 기도를 저장했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뿌리려 내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뭐예요?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거요? 매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본량대로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거 안 돼요 그러나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매일 하십시오 자기의 용량에 맞춰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쌓이고 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은혜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그리고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기도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야? 부르지잖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잖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소리가 그래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 그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소위 여러분 말은 기도의 줄이 잡혀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금연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세요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의 삼겹줄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정말 너무 우리 유재웅 집사님 두보라 매주 데리고 나오세요 두보라 알겠지? 장은희 집사님 우리 담비 매주 데리고 나오세요 아멘 너무너무 좋아요 할아버지가 손자들 데려오시고 시아버지가 며느리 데려오세요 이거 될까요? 함께 같이 우리는 정말 지체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구역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전도회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남성교회에 같이 기도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같이 함께 기도의 삼겹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바쁘시죠? 바쁘시죠? 기도하기 힘드시죠? 시간 내기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마틴 루터 이렇게 말했죠 나는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요즘 매일 너무 바쁘기에 하루 세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미국 윌로크리 교회 빌할비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면 더 기도하셔요 하루 바쁘시죠?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고 그리고요 매일의 루틴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분당 우리 분당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 프레이온이라는 책을 썼어요 프레이온 프레이 기도의 스위치를 올려라 기도의 등을 밝혀라 기도의 불을 밝혀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분당에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의 말을 저는 정말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나는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한다 나를 살린 것이 새벽이다 새벽이 나를 살려 주었다 제이시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무릎을 꿇고 보내는 시간만큼 잘 사용하는 시간은 없다 그 시간이 내가 정말 가장 잘 사용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요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방송국에서 극동방송에서 무슨 방송에서 뭐 나와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우리 찬양단이 여러분 연주를 하잖아요 피아노도 조율을 해야 되고 기타도 조율을 해야 돼요 그걸 튜닝이라고 그래요 기도 시간은 영적 튜닝의 시간이에요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영적 튜닝의 시간 여러분 기도 시간이야말로 내 영혼의 영적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아시죠? 이게 죽느냐 사느냐 그 시간이거든요 기도 시간이야말로 내 영혼의 영적인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다른 거 다 준비해도 기도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 단기 성교 기도가 준비 안 된다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입니다 최상의 준비입니다 영적 승리와 마음의 능력을 위한 최상의 준비 최고의 선택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은혜, 능력,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